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쇼케이스 진행을 받게 된 셀럽파이브 주장애이자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쪽 가운데 오른쪽 반갑습니다. 아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어요. 예 일단은 또 사진도 앞으로 또 많이 찍어야 되고 또 좋은 기사 또 많이 쓰셔야 되니까 일단 기지개부터 쫙 한번 필까요. 기지개부터 쫙 한번. 아무도 기지개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이 자리는요. 우리 현아와 더니 싸이 씨가 소장으로 있는 B네이션에서 첫 신곡을 발매하는 기념 쇼케이스 자리인데요. 사실 저도 AOA 이후에 예 이런 우리 또 많은 기자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 일단 여기 온 목적은 무조건 의리로 예 저희가 함께 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참 독특해요 오늘 예 이 한나라씨의 각자의 목으로 예 아름다운 경쟁을 피는 것 자체가 참 전례가 없는 예 율부의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예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보시기 바라겠고요. 일단은 먼저 이렇게 두 사람을 공식 속상에서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예 일단은 아 기자님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던 씨가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B네이션에서 솔로로 데뷔하게 된 던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우리 현아씨. 네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.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. 오늘 열심히 무대 할 테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일단은 본격적인 앨범 이야기는요.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님들 예 엄청 지금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계시거든요. 네. 예 아예 멋지게 포토타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단체 코드로 예 현아와던 단체 코드로. 자 먼저 가운데부터 예 자 에마씨 예 나눠주시기 바랄고요. 오늘 굉장히 멋지게 예 두 분 다 예 준비하신 포즈 있으시죠? 예. 예 자 쓰리 투 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쓰리 투 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예 멋진 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왼쪽 한번 가볼게요. 왼쪽. 예. 자 쓰리 투 원. 와우 예 상큼하네요. 예. 아 그리고 오른쪽 한번 가봅니다. 오른쪽. 예 또 다른 포즈. 자 쓰리 투 원. 아 좋습니다. 예. 자 이제 어 포토타임은요. 우리 현아씨 예 그리고 던씨 함께 해줄 텐데요. 일단은 먼저 아 우리 현아씨의 개인 촬영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던씨는 잠시만. 예. 포즈 준비해 주시고요. 현아씨에게 제가 특별 주문을 했던 포즈가 있어요. 예. 가운데부터 예. 이번 플라워 샤워를 몸으로 표현한다면. 자 가운데 쓰리 투 원. 아 좋습니다. 어 그 참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예. 좋습니다. 자 왼쪽 한번 가볼게요. 자 왼쪽 갑니다. 네. 자 오른쪽 갑니다. 플라워 샤워를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예. 아 좋습니다. 포즈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. 예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요. 우리 던씨의 개인 촬영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던씨. 네. 가운데로 와주시고요. 예. 자 던씨도 이번 머니. 예. 머니를 몸으로 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가운데 보시고요. 자 스테이 투 원. 자 던씨. 아 하트인가요? 예. 아 예. 멋진 모습. 예. 준비했던 포즈.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좋습니다. 가운데. 자. 왼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. 네. 머니. 좋습니다. 오늘 오후 6시에. 예. 밝으면 되죠.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. 아 예. 멋있습니다. 예. 예. 던씨는 약간 시크한 매력도 있고요. 예. 매력가 엄청 많은 매력 부자죠. 예. 자. 됐습니다. 예. 자 이제는 우리 현아씨와 예. 던씨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제.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현아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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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